스키? 근데 이건 보드 아니야? 아니 일단 우리는 이건 사실 범죄지만 돈을 안 내고 살 거야 돈을 안 내고 살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올라가자고 한 거고 아 그러면 이런 보금은 뭐지 갑자기? 신나 와서 여기서 이런 거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말라 왜 이렇게 말라 왜 이렇게 말라 이거 에스컬레이트 말이야 맞는 거 같아 왜 이렇게 말라 좀 기다려 도착 야 엄청 커 자 말해 준비는 어 준비는 됐겠지? 그러면 갑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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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